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뉴욕 현상이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주 고속도로 안전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4개월간 뉴욕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했던 2만 1,546명이 거주지 이주 등을 이유로 플로리다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55%나 늘어난 것입니다. 운전면허가 없거나 취득 연령이 안 되는 미성년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플로리다로 이주한 뉴욕 주민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봉쇄됐던 도시를 다시 풀게 되면 뉴욕을 떠났던 주민들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상은 탈 뉴욕 현상이 심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 뉴욕의 경우 팬데믹 문제보다는 살인적인 물가와 범죄율 상승 등 삶의 질 하락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주 역시 올 들어 4개월간 1만 580명이 운전면허증을 플로리다 면허증으로 교체해 지난해 같은 기간 9,664명보다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네디 컷주도 4,119명으로 전년 3,950명보다 4% 늘었습니다. 산호세가 미국 내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사주간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지난 17일 발표한 미국에서 살기 좋은 150개 도시 순위에 따르면 산호세는 10점 만점에 평점 6.7점을 받아 5위에 랭크됐습니다. 특히 산호세는 잡마켓 지수서 8.8점, 삶의 질 지수에서 7.6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산호세 주택가격은 2013년 64만 9,506달러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2021년 145만 5,741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2021년 전국 평균 36만 5,616달러보다 109만 달러가 높은 금액으로 산호세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구 연령별 분포에서는 45에서 64세가 25.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20세 미만이 24.3%, 25에서 34세 16.2%, 35에서 44세 14.4%였고 65세 이상은 13.5%, 20에서 24세는 6.1%에 달했습니다. 결혼자는 54.2%로 미혼자 45.8%보다 많았습니다. 1위는 알라베마주 헌츠빌이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2위, 위스콘신주 그린베이가 3위, 콜로라도주 볼더가 4위에 랭크됐습니다. 샌디에고는 107위, 뉴욕시 120위, 세크라멘토 122위, LA 128위, 산타로자 132위, 라스베거스 139위, 프레즈노 141위, 발레호엔 페어필드 142위, 살리나스 144위, 스타턴 149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립해양대기청은 올여름 뉴욕과 뉴저지 등 동북부 해양과 지역이 다수의 대형 허리케인 영향권에 들면서 막대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립해양대기청은 24일 올여름 대서양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1개 이상의 허리케인 가운데 최대 6개 이상은 대형 허리케인으로 발전해 뉴욕 일원을 강타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대형 허리케인은 풍속이 시속 111마일이 넘는 카테고리 3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뉴욕 일원 상륙 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10년 전 뉴욕시의 대형 재난을 안긴 허리케인 샌디는 카테고리 3이었고, 지난해 뉴욕과 뉴저지의 막대한 홍수 피해를 끼친 허리케인 아이다는 카테고리 4로 풍속이 시속 130마일 이상이었습니다. 뉴욕시 해수욕장들이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일제히 개장합니다. 오는 9월 12일까지 오픈하는 해수욕장은 퀸즈 라커웨이 비치, 브루클린 브라이튼 비치, 코니아일랜드 메나탄 비치, 스태튼 아일랜드 세다그로브 비치, 미들랜드 비치, 사우스 비치, 울프스 본드 비치, 브롱스 오차드 비치 등 9곳입니다. 해수욕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한편 뉴욕시 공공야외 수영장은 내달 28일 개장합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